벤츠 S350 2011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최신형 1F 헤드캡과 음질전용 블루투스 WTX500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저희 샵에서는 확실히 검증된 새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후회없는 고음질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1F 헤드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전체적인 사운드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타이트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며 사운드 퀄러티도 확실하게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엔진 시동도 단번에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S350 2011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